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천에 있는 하우스 납스터를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홍천에 있는 시동지 하우스 납스턴입니다. 일요일 아침인데 사람들이 몇명 앉아있네요. 오늘은 내림낚시로 구멍정도로 맞춰서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수심찾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심찾기용 고무를 펴서 수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심찾기용 고무를 펼쳐서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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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찾기용 고무를 펼쳐서 낚시를 해보고이는 Почему 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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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